커다란 골판 스테고사우루스 어? 새로운 공룡 발견!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야! 스테고사우루스? 스테고사우루스는 몸길이 9m, 몸무게는 2t 특징은 목부터 꼬리까지의 한 쌍으로 나오는 커다란 골판이야! 안녕 스테고사우루스 어? 안녕!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! 난 스테고사우루스야! 우린 다이노 구조대야! 저기 정글에 탐험 가는 중이야! 아! 다이노 구조대! 알았어! 근데 어디 가는 중이야? 어? 방금 저기 정글에 탐험 가는 중이라고 했는데 아! 정글에 가는구나! 난 열매를 먹고 있는 중이었어!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? 어?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! 안녕! 난 스테고사우루스야! 스테고사우루스야! 근데 이 공룡 좀 이상하지 않아? 아까 물어본 걸 또 물어봐 음 사실 스테고사우루스는 뇌가 아주 작아서 머리가 나쁘대 다들 여기 모여있었군! 인력금 평생 저렇게 바보 같은 공룡은 처음이야! 으! 뭐라고! 난 저 조그만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! 해! 너희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 안 하거든! 난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! 불쌍한 친구 맞아 불쌍해 이 녀석들! 내가 왜 불쌍해? 친구도 없고 맨날 화만 버럭버럭 내니까 그렇지! 뭐라고! 친구 따위 필요 없어! 이 녀석들이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이 바보 공룡이랑 다이너들! 괴롭혀주겠어! 괴! 밀려꾼이 화났다! 코구다이더 변신! 리트 리트! 그린 파워 변신! 토벅! 블루 파워 변신! 빅빅! 핑크 파워 변신! 렉스! 레드 파워 변신! 변신! 변신해봤자 이건 뭣 막을걸? 돕니 공격!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친구가 없지! 맞아! 근데 쟨 누구? 인력군 액수를 물리치려면 작전이 필요해! 토모 부탁해! 알았어! 토모 전자두내 작동! 좋아! 오늘은 이 작전으로 하자! 바로 스테고사우루스 골판 작전! 모두 모여봐! 좋은 작전이야! 그럼 스테고사우루스 골판 작전 시작! 시작! 근데 작전이 뭐였지? 좋아! 다시 작전 설명! 맞아! 알겠지? 작전 시작! 아니! 이 녀석들이 어디 간 거야? 아니!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? 저기! 저기! 아하! 저기군! 이 녀석 어디 갔지? 파이팅! 아! 이 녀석들! 도와줘서 고마워! 뭘! 우린 친구잖아! 어? 너 우리가 친구인 거 기억하는 거야? 그럼! 난 머리가 나쁘지만 친구는 잊어버리지 않아! 스테고사우루스와 다이너 구조대는 모두 친구지! 맞아! 맞아!